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의 법칙 강민웅 선생입니다. 2019년 9월 학평 고위 물리학원 총평을 시작해보도록 하겠다. 총평, 전체적인 어떤 평가 퀘스트인데 고위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사실 모의고사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모의고사의 의미도 잘 모르고 이번 9월 모의고사는 어디서 주관을 했니? 그거 잘 모르죠. 교육과정평가원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 고2 때 모의고사의 의미, 고3에서 모의고사의 의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하고 모의고사 얘기도 하고 끝내도록 하자. 자 일단 이번 고1을 대상으로 한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전국연합학력평가라고 해. 학력평가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주관을 했어. 원래 그 6월달과 9월달에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재수생까지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인데 이 평가원에서 6월과 9월에 모의평가를 봐줘. 그래서 고3들이 보는 거는 수능을 내는 기관인 평가원이지만 고1, 2는 그렇지 않다. 교육청이다. 그리고 교육청도 여러 교육청이 있어. 서울시 교육청, 인천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그리고 부산시 교육청 이런 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의고사를 주관하는 곳인데 이번 시험은 인천시였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조금 아무래도 문제가 조금 나아요. 근데 뭐 압도적으로 좋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약간씩 좀 차이는 있는데 제가 인천시를, 인천시 교육청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약간씩 차이는 좀 있는데 서울시를 또 고3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보는 데 두 번 정도 본단 말이야. 여튼 뭐 그런 특징들이 좀 있어. 그리고 교육청과 평가원은 다른 기관이다. 알겠죠? 기관이 달라요. 기관이 다릅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평가원은 따로 독립적인 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어떤 뭔가 좀 유사성이 있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알겠죠? 그런 것도 좀 알아 두도록 하시고 고2 같은 경우는 사실 모의고사가 전범위가 아니야.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좀 수능을 내가 좀 예측해 보겠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알겠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좀 들어봐. 자, 이번 9월 학평 같은 경우는 물리학원의 범위는 전범이 아니고 어디까지가 범위냐면 이게 지금 전체 범위거든. 물리학원의 전체 범위는 세 개의 대단원으로 역학과 에너지, 큰 두 번째 대단원은 물질과 전자기장 그리고 세 번째 대단원은 파동과 정보통신 이렇게 세 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고 각각 중단원이 나눠져 있어. 중단원. 물론 중단원 안에 또 소단원도 있습니다만 중단원까지만 표시를 했어. 그래서 중단원의 정확한 명칭은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이 좀 편하게 알고 있는 이름들로 구분을 좀 해봤어. 첫 번째가 뉴턴 역학, 열 역학, 상대성 이론. 이게 이제 대단원, 일단은 역학과 에너지의 세 개의 중단원이고 이 단원 물질과 전자기장의 대단원 이름에서 중단원은 전기와 자기. 이게 중단원입니다. 그 안에 물론 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에너지 중위도 나오고, 자성도 나오고, 전자기유도도 나오고 이렇게 다양한 소단원들이 있다. 3단원 파동과 정보통신은 첫 번째가 파동에 대한 성질들 그리고 빛과 물질의 이중성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단 모의고사 또는 수능, 수능에 대한 사실 어떤 모의평가 같은 건데 문제는 2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50점 만점입니다. 50점 만점에 20문제가 출제가 되고 일반적으로 2점짜리 10문제 그리고 3점짜리 10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전범위, 고3 올라가면 너희들이 그냥 3월달 학력평가부터 바로 전범위입니다. 전범위 모의고사를 치르는데 고2 때는 계속 누적이 되어서 지금 9월이긴 하지만 사실 2학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전기까지, 여기까지가 시험범위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만 시험범위고 뒤엔 아직 시험범위가 들어가지 않았다. 11월달에 한번 모의고사 또 있죠. 그때가 이제 전범위가 들어갈 것이에요. 자, 여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능이라고 한다면 아직 수능이 한 번도 안 추러졌어. 니네가 첫 회야. 새로운 교육과정의 첫 회이기 때문에 물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아직은 문항 구성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예상이 현재 되고 있는데요. 1단원 전체에서 10문항이 출제가 될 거고 2단원이 5, 3단원이 5 정도. 뭐 하나 둘은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일단 1단원은 10문제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능으로 간다면, 전범위로 간다면. 그래서 여기 10문제 한 5문제, 5문제 대략 이 정도로. 그중에서 뉴턴역학은 6문제, 10문제, 10문제 2문제 정도. 이 정도로 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능에서는 1단원까지가 전체 분량의 50%를 차지하는 게 물리학원의 특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1단원이 매우 중요하다. 10문제가 출제되니까. 그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뉴턴역학이 6문제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시험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20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역학 문제도 막 10문제에 육박하고 10문제요. 나머지도 다. 전체 반 조금 넘거든요. 반 조금 넘는데 그걸 이제 20문제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씩 뻥튀기가 되어 있다. 문안 구성은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수능으로 가게 되면 이게 10, 15, 5 이 정도의 감을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기 파트의 반도체까지 시험 범위가 이번에 들어갔다라는 걸 알아두도록 하시고 그리고 예상 등급컷도 현재 메가스터디에서는 집계를 하고 있는데 고위 학생들을 위해서 집계하고 있는데 사실 얘는 정말 참고만 해요. 참고. 참고예요. 참고. 왜냐하면 일단 전범위도 아니잖아. 전범위도 아니고 맨 앞부터 누적되잖아. 그렇죠? 모의고사 항상 누적이에요. 맨 처음 누적이기 때문에 옛날에 한 거 다 까먹었잖아. 그런 상태에서 시험을 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잘 보겠어요? 못 보겠어? 못 보겠지 잘. 그래서 점수가 50점 만점인데 그중에 1등급은 1등급이 상위 4%인데 40점만 넘어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거는 선조표가 나오면 약간 달라질 거야. 1점 정도는 왔다 갔다 할 텐데 대략적으로 예상컷은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단 말이야. 2등급이 31점, 3등급이 25점, 4등급이 19점. 4등급이 일반적으로 상위 40%거든. 상위 40% 안에 19점만, 반을 못 맞아도 돼요. 50점 중에 25점이 반이잖아요. 19점만 맞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네, 무의미하다. 일단 고2 때는 이 예상컷은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 일반적으로 수능으로 가잖아. 고3 때쯤 됐을 때 전범위로 들어갔을 때 한 9평 정도 가면요. 1등급 컷이 47점. 되게 높죠, 그렇죠? 47점, 42점, 36점, 4등급도 30점은 반 훨씬 넘게 맞아야 돼요. 이 정도가 물론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의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높아지면 등컷은 떨어집니다. 조금 점수가 조금만 높아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봤던 걸 보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 상황이. 그래서 이 정도로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1등급 컷이 40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체감 난이도는 정말 어렵게 느꼈겠구나. 또는 어렵지는 않게 느꼈을 수도 있어. 그냥 뭐 쉬운데. 왜냐하면 고2때는 계산 문제가 별로 없어요. 문자 계산도 잘 안 시켜. 다 개념형 문제야. 그러니까 여기 그냥 편하게 푸는데 편하게 막 풀고 시간 좀 남았는데 가치점 할 때 거침없이 틀려나가는 5개념이 너무 많다. 고2의 특징이에요. 고2 같은 경우는 고2는 개념에 대한 이 개념. 개념을 제대로 잘 모르는 거야. 그렇죠? 개념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 또는 이해가 부정확하다.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부족하고 부정확하기 때문에 문제도 안 어려워. 내가 봤을 때 뭐 지금 고3 애들한테 니네 거 풀라고 하면 지금 고3 애들은 거의 니네 배우는 것 거의 다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더 배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3한테 풀라고 하더라도 한 15분도 안 걸릴 것 같아. 다 푸는데. 그리고 비교적 아주 높게 점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고2는 지금 고3도 고2때 진짜 바보였거든. 그렇다고 너희들이 바보라는 얘기는 아니야. 오해하지 말고. 고2때는 어쩔 수가 없다. 알겠죠? 고2때는 어쩔 수가 없다. 개념 이해가 부족하고 전범위를 다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죠. 맨날 학교 시험 이만큼 범위 들어가는 내신 시험만 열심히 준비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은 다 까먹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는 거예요. 9월 달에 점수가 잘 나올 리가 있나. 그냥 이 정도 느낌이다. 알겠죠? 학생들은 좀 어려워했다. 정도의 참고만 하면 되겠고 나중에 계속 고3 올라가면 그 고3 올라가기 전부터 계속 전범위를 계속 공부하는데 그때랑은 비교가 불가하다. 즉, 지금 점수를 못 봤든 획득을 못 했든 점수가 고득점이 나왔든 사실 고3 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물론 잘 나온 애들은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니까 베이스, 기본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고3 올라갈 때 어드벤티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못 보기 때문에 지금 니네가 못 봤다고 해서 내가 수능 못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에요. 알겠죠? 그런 걱정하지 말고 지금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좀 많이 잘 까먹는 편이구나. 내가 어떤 개념이 잘 안 되는 편이구나. 안 돼 있는 편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최고 5단 문항 최고 5단 문항은 대부분 뉴턴력학에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뉴턴력학에 집중되어 있는데 배운지 좀 됐다라는 특징도 있고 그리고 문제 자체가 고2 수준에서 5개념 때문에 틀릴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포함시켰어. 많이 포함시켰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운동량 보존, 뉴턴력학 작용반적용 스피커 문제 스피커 떠 있는 문제 힘 분석하는 건데 이게 힘 분석을 여러분들이 고2 때 잘 못해요. 힘 분석은 잘 못하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럼 좀 내추럴한 거야. 이게 일반적이야. 고3 애들도 기초 약한 애들은 바로 이런 힘 분석을 잘 못해요. 뭐 떠 있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 것도 잘 못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8번이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18번 18번 같이 등가스도 운동 문제 해석하는 게 일반적으로 고3 올라가서 좀 어렵다. 15번의 전화 종류 판별하는 문제 A, B, C 점전화가 플러스일 때 있냐 마이너스일 때 있냐 전화량은 누가 더 크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화 종류 판별 문제인데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좀 어려운 주제에 속합니다. 충돌과 역학적 에너지 지금 보세요. 뉴턴 역학이 지금 가장 많이 틀린 5문제 안에 4문제가 뉴턴 역학이야. 이런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뉴턴 역학에 대한 학습 비중을 높여줘야 한다. 알겠죠? 고3 올라갈 때도 그런 것들을 좀 음두에 두고 공부를 좀 해주세요. 이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더 얘기를 해주면 20번도 좀 많이 틀렸는데 20번 여기 안 들어와 있지만 20번 20번도 뉴턴 역학이야. 알았죠? 그리고 14번 14번 충돌 문제 뉴턴 역학이야. 그리고 재밌게도 지금 여기에 정답률이 나와있어요. 정답률? 일반적으로 정답률이 40% 미만이면 조금 어렵다고 못 본 거예요. 잘 많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1번도 정답률이 여긴 없는데 41%의 정답률입니다. 1번이요. 그 납이 날아가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디귿 때문에 그래요? 가속도 운동이냐? 라고 했을 때 무슨 가속도 운동이야? 어마어마하게 틀렸어요. 60%가 1번을 틀렸다고요. 여기 지금 플러스 1번이요. 1번은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교육청에서는 점수 주려고 점수 주려고 만들었는데 이게 웬걸 40%만 맞고 60%가 틀렸대요. 어마어마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현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너희들이 좀 배운 게 좀 미쳐내서 수능 형태 배운 게 좀 미쳐내서 그래. 앞으로 공부 열심히 더 하시면 돼요. 알겠죠? 최고 5단 문항은 이런 거예요. 해설 강의에서 제가 거의 상위 20문제 중에 많이 틀린 10문제 풀어줄 거거든요. 10문제 다 푸는 건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쉬운 게 많아가지고 야구선수 공받고 이러는 것들은 풀진 않을 텐데 해설 강의에서 가장 많이 틀린 상위 10문제 정도는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었어. 지금 보임 모임 교사가 학습 방향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지금 고2 9월 아닙니까? 9월 9월 10일 정도쯤 됐을 거야. 이거 볼 때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가는가 너무 큰 걱정하지 말고 내 모의고사 잘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모의고사 잘 볼 필요 없어요. 11월 달에 한 번 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학교에 따라서는 안 볼 수도 있는데 여튼 11월 달에 수능 즈음 해가지고 모의고사 또 본단 말이야. 고2 학생들 너무 모의고사에 대해서 신경 쓰지는 마시고 첫 번째 학교 시험을 최우선으로 일단 해줘라. 내신이 매우 중요해요. 내신 학습에 초점을 맞춰줘요. 일단 방향성 방향성 그쪽에 맞춰줘야 됩니다. 고2 때 내신 획득을 잘 해놔야 고3 때 여러 가지 입시 전형들이 있잖아. 거기서 당연히 유리해요. 당연히 유리합니다. 수시 정시 물론 정시도 여러분 약간 늘어날 방향 그런 분위기는 보이고 있는데 그렇지만 입시의 문이 여러 개면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기본은 학교 시험 성적입니다. 내신 성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방향성은 지금은 전범위 기말고사 때 범위도 지금 중간 기말고사 때 2학기 때 들어가지도 않는 범위를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 모의고사를 잘 맞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당장은 눈앞에 있는 학교 시험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거는 꼭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내신 학습에 초점을 맞춰줘라.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그 이게 이 고2 때 여러분들이 물리공부를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수능의 기초가 된단 말이야. 수능의 기초 지금 공부하는 것들이 전부 다 수능의 기초가 돼 물리학 학교 시험이든 모의고사를 보고 너희들이 후속 조치를 하든 수능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학교 시험이든 모의고사든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를 또 수능을 볼지 안 볼지를 또 여러분이 결정할 수도 있잖아. 고2 때 일반적으로 사실 고3 올라갈 때 결정을 하잖아요. 올라갈 때 내가 수능은 뭐뭐를 봐야겠다. 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데 물리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습니까? 학습 분량이 매우 적고 대단원도 지금 3개밖에 없잖아요. 다른 과목들은 5개 있는 것도 있고 이런데 물리가 학습 분량이 매우 적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분량이 물리가 지금 되게 적어 적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계산 이런 복잡한 것들도 다 빠져있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잘 해놓으면 이게 수능 선택할 때 물리를 선택했을 때 유리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다. 과거 같은 경우 있잖아. 너희들의 선배들 선배들 같은 경우는 물리 학습 분량이 진짜 많아. 전 과목 중에서 물리원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데 너희들은 지금 전 과목에서 물리 분량이 제일 적어요. 너희들 지금 내가 작년에 여러분들 선배들이랑 개념 공부를 할 때 말이야 내가 개념 강의를 16주 동안 진행을 했거든. 너희들이 이제 고3 올라갈 때 내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냐면 개념을 10주에 끝내려고 해요. 그게 막 빨리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분량이 적어서 10주로 계획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메가스터디 운영팀이랑 얘기할 때 10주에 끝내겠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적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물리를 너무 어려운 과목 수능 볼 때 나를 괴롭힐 과목 힘든 과목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렵지도 힘들지도 않을 겁니다. 과거에 너희들의 선배들에 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리가 인원수도 많지 않았는데 지금 인원수도 상당히 늘어날 분위기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물리공부를 지금만 조금 더 잘해주시면 수능 볼 때도 물리가 대단히 유리한 과목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 학습법 학습법은 지금 모의고사 학습법을 얘기하는 건 좀 웃긴 것 같고 웃긴 것 같고 사실 내신 학습법이 중요해요. 그죠? 중간기말이 있잖아. 그쪽이 초점을 맞춰달라니까 내신 학습에 초점을 좀 맞춰서 공부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도 개념 두 번째도 개념 세 번째도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개념 개념 개념을 쓰진 않을게요. 자 개념이 매우 중요해요. 개념 학습이 특히 지금 니들의 물리학원은 정확한 이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니네 교육과정뿐 아니라 다른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지만 혼자 공부하는 거에 좀 한계가 있는 과목이 물리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공부할 때는 무조건 강의를 들어야 돼. 강의를 강의를 들으라고 강의를 수강하라고 내 수업 열심히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장사 속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강의 안 들어도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듣더라도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혼자 공부하면 너무 잘못 이해하는 게 많아. 선생님이 만약에 100명 수업을 만약에 했다. 똑같이 수업을 100명이 들었다고 하잖아. 잠 안 자고 그냥 집중해서 다 들었다고 합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100명. 그중에서 진짜 10명 정도는 말도 안 되게 이해해. 10% 정도가 이상하게 이해를 해. 물리가. 물론 집중을 좀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리는 혼자 공부해도 힘든데 선생님 수업까지 수업 들어도 일부 힘든 애들이 있는데 혼자 공부하면 대단히 힘듭니다. 5개념이 진짜 많아요. 50%는 이상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강의를 수강하면서 공부를 해줘라. 선생님의 역량이 대단히 큰 과목이 물리라는 과목입니다.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수학 같은 경우도 선생님의 역량이 있긴 합니다만 물리가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이 선생님의 역할이 20이고 니들이 80이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 물리는 선생님의 역할은 한 40% 니들의 노력은 60% 이 정도예요. 잘 전달을 해서 그걸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도 오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없애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학교 시험이든 수능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없는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된다. 그렇더라도 개념 강의를 듣고 시작하는 게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걸 꼭 명심하시고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한다. 문제풀이는 문제풀이는 아무래도 수능형으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수능형 수능형 수능 기출문제들 많이 있거든요. 니네도 기출문제 지금 나올 거야. 나올 텐데 수능형으로 공부를 해주는 게 좋아. 학교에 따라서는 진짜 선생님의 어떤 성향을 따르는 문제들이 학교 시험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 기본 베이스는 수능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다 수능형이거든.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들 범위 들어가잖아. 이번에 9월 모의고사 본 거 있잖아요. 그게 만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진짜 철저하게 공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또 해설 강의도 촬영하는 이유도 그런 거야. 그래서 수능형태로 공부를 해주면 어떤 방식으로 학교 시험에서 나오든지 간에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EBS 형태에 EBS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EBS도 어차피 수능형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단 말이야. 수능 완성 아닙니까? 수능 특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능형 학습으로 문제풀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학습법은 개념 집중을 하지만 그때 강의 수강하는 걸 우선으로 해주시고 문제풀이는 수능형 문제풀이가 더 좋다. 알겠죠? 깨알 광고를 한다면 제가 강의할 때는 고2강의에도 항상 수능 문제들을 많이 넣습니다. 알겠죠? 이 정도는 해도 되잖아. 자, 여튼 구평보드라고 수고 많으셨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걸 좀 면도하면서 잘 명심하면서 앞으로도 물리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자. 알겠죠? 화이팅 한번 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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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